오늘 다들 뭐 했어? 좀 먹어. 유람선 타고 가파도를 가서 데려가서 한 주... 뭐 했어? 한 산책 한... 한 두 시간? 그러니까... 우리 오늘 만복을 왔어요. 만복을 왔어? 아이씨, 나랑은 내가 걷자야 돼. 아니, 아니. 걷고, 우리 뭐... 짬뽕 먹고, 그리고 카페 가고, 자전거 타고... 자전거 타고... 그만... 그만... 아, 근데 또 홍준 씨는 또 말하는 거니까 그냥 오늘 뭐 했는지, 오늘 나의 하루 일과가 이랬어요. 이거잖아요, 그냥. 아까 혜녀의 집 가서 이렇게... 진짜 술 먹고... 술 먹었다고? 저희 서빙 먹었거든요. 술에 다 10잔 마셨나? 10잔은 아니다. 10잔은 아니다. 5잔. 아, 이거 굳이 얘기하지 않지. 아이고, 참고쓰... 소주 한 병을 둘이서 다 먹고? 응. 엄마가 대낮부터 술욕 아니야? 무슨 뭐 대낮에 술 먹으면... 죄송해요. 엄마, 아빠도 못 알아본다는데? 아니야, 너무 낮은 아니고 한 4시? 넷시는 낮 아니니? 해 없었니? 그러니까, 해가 없었니? 저렇게 화기애애했었는데... 호름 돋았어 지금 봐 아니 공기가 달아졌는데 공기가? 공기가 달아졌는데 공기가 달아졌어요